안녕하세요. 저희는 미스컬 엑스카의 곡입니다. 저희는 박양돈 원 민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연주자 여러분 계시네요. 저희는 더 원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원친곡들을 배우 여러분과 한번 불러올까요? 불타는 이 세상! 레디! 4번곡 한번 가볼게요. 불타는 이 세상 연주자 여러분들 소리 내셔도 돼요. 정적 싫어요. 자, 손가락 푸세요. 그림도 한 번 더 안 봐요. 자, 처음부터 하겠습니다. 자, 손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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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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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야 하다노 수지로 신춘 오세니션 이겨내라 하다노 자 그리고 또 멋있는 곡 한번 이어 볼까요? 울프의 표식 가겠습니다. 자 10번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? 자 17마디서부터 하겠습니다. 1,2,3,4,5,6,7,8 8마디 전하고 바로 카카반만 나와보실께요. 터지고 들어가는거에요. 17번 17마디 가도돼요? 앞으로 나와보실께요. 아버지를 주신 분 할까 우리? 네 아버지 주신 분. 이리로 오십시오. 기준 100%다 이거. 저희 식생족입니다 여러분. 갈게요. 17마디 불전 1,2,3,2,2,5 costs 메인센터 시작 Sí 1,3,3,4,4,5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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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 이 밤 가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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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감독이 바뀌어요. 이지훈씨도. 이지훈씨가. 이지훈씨가. 조명감독 들어갑니다. 이지훈씨. 눈이 멀어 볼 수 없어 그녈 다시 그 목소리 그 눈동자 그 상상을 천국의 눈 짓긴 가슴 영원한 갈라 갈 곳 없어 그녀는 언제나 어디나 저 태양처럼 지혜사 나의 자주 너는 나의 사랑만야 가질 수도 말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사람 모든 곳에 그녀 얹어 고장이나 타는 심장 내 쉴 곳은 어디에도 없어 나 어떡해 그녁만 상상의 기쁨이 절대 잃을 수 없어 내 쉴 곳은 나의 사랑만야 가질 수도 말할 수도 참을 수도 그녁만 상상의 기쁨이 절대 잃을 수 없어 그녁만 상상의 기쁨이 절대 잃을 수 없어 그녀는 언제나 너의 사랑만 저 태양처럼 고치면 나의 저주 너는 나의 사랑마다 가질 수도 말할 수도 잡을 수도 부울 수도 없는 사랑 없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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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주 사랑 샤윤아 안녕! 박상현! 근데 우리가 예정이 없었던건데 강현이가 있는데 강현이가 노래를 안하는 중 강현이가 청음회 때 안 보여줬던 기쁜 진 박상현! 근데 감독님 허락을 맡아야 돼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해야죠 역시 어떤 곡 보이시겠어요? 382번 33번 이지윤씨 찬송가 아니구요 300... 23번 23번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보십시오 편... 이론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박상현씨 아니 형 형들 누나 다 일하는데 아 그렇죠 일 안하십시오 네 갑자기 준비도 안했는데 시키는 같은 역할에 맡은 이지윤 형의 사랑합니다 사랑하나요? 어때요? 안 시켰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시키면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거 그래도 하면 하는 거고 가무세요 가문답니다 네 진실의 사랑은 가만히 원한 적 없어 심지어 이 모든 성의 손님의 손으로 사이 별 그리 하시면 더 깊은 짐을 흩어진다 사랑 지켜라 흔적조차 남지 않아 너에겐 너무 멀어 갈 곳 없는 열망 내 것이 아니야 영원한 사랑 더 깊은 짐 그려울 짐 무력한 열정 너로 버린 나의 심장 그려울 짐을 흩어진다 그린 자 속에 영원히 다 숨어사라 그린 자 속에 영원히 다 숨어사라 그린 자 속에 영원히 다 숨어사라 야 준비 안 했는데도 이 정도야, 야 장난 아냐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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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상에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종료 종료. 종료.